교과 성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 성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서를 낼 때는 누구나 자신의 내신 성적에 비해 만족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원하는 대학과 학과는 그것보다 높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원서와 도전적인 원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원서는 교과전형을 도전적인 전형은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교과전형 간호학과 사례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57의 학생은 합격하고 1. 대 학생은 불합격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2.60 학생은 합격하고 1.99 학생은 불합격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2.10까지는 합격하고 2.11부터는 불합격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대학의 선호도는 첫 번째 대학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세 번째 대학이 선호도가 가장 낮은 대학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할까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제학력 기준입니다 S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체제를 요구하며 D대학은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교과 성적이라도 체제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및 학과에 지원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교과 성적이 좀 낮더라도 체제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을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으니 수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체제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성적은 상대적인 평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시험을 치느냐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재학생끼리 시험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수능은 졸업생과 함께 치른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실제 2019 수능 국어의 경우 1등급 학생이 2만 6천명 중에 졸업생이 1만 9백명입니다 2등급의 경우 3만 6천 6백명 중에 졸업생이 1만 4천 8백명입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까지 취득한 등급을 실제 수능에서 취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실제 수능에서 재학생이 현재 등급을 취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비해 졸업생이 25% 진입하고 성적이 비교적 낮은 재학생 10%가 미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현재 등급을 못 맞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등급을 유지 내지 상승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시된 자료는 영어 등급별 우적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상대평가, 빨간색은 18년 영어, 초록색은 19년 영어, 청색은 20년 영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18년 영어는 다소 쉽게 19년 영어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2020년 영어 출제 난이도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었습니다 18년가 19의 중간 정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예측되나요? 일반적으로 2020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여도 상대평가보다는 등급치득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기를 기운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대입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며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